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부터 셀 서식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1부터 E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맞춤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HI 경고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가셔서 HI 경고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 크기를 20을 선택합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에 가셔서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하시고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30으로 입력하시고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를 삽입할 건데요. A1셀을 더블클릭하셔서 추 앞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우리는 하트 모양을 입력할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면 탭을 누르시거나 보기 변경을 누르셔서 하트 모양 입력하시고요. 특별전도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확장 보기 변경 눌러서 하트 모양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셀 병합을 하실 건데요. A4부터 A5,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6부터 A10, A11부터 A13, A14부터 A1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A3을 선택하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 맞춤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 셀 스타일에 가셔서 한금색의 강조 4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D4부터요. D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다가 원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나 표시 형식의 옵션, 하살표 누르셔서요.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형식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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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한글로 원자 입력합니다. 다음은 B4부터 B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이름 상자에다가 상품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상품명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이름을 정의합니다. 혹시나 이름을 입력하실 때 오타가 있거나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을 정의하셨던 걸 선택하시고 삭제하신 다음 다시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4부터 B1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백분율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음 C4부터 C16 영역을 선택하시고 셀에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춤에서 옵션 클릭하셔서 셀에 맞춤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E16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의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4부터 B1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미가 포함되지 않는 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문제에 나와 있는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셀 강조 규칙에 그 다음 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현재 제시된 목록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텍스트 포함해서 수정하셔도 되겠지만 기타 규칙을 선택하시고 특정 텍스트가 그 다음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고 포함하지 않음을 선택하신 다음 미라고 입력을 합니다. 미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E4부터 E1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평균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문제에 나와 있는 상위하위 규칙에 가셔서 그 다음 평균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균 이상은 현재 평균 초과만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 규칙에 가셔서 그 다음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 지정해서 이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크거나 같다라고 평균 이상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서식을 누르셔서요. 굵은 기울인 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기울인 꼴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세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트 함수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트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미드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두 글자 다시 한번 미드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미드 함수에 가셔서 주민등록번호의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데이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미드에 대한 가로 데이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의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년월일을 표시하는 함수식을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h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1차, 2차 영역에 50부터 100 사이의 숫자로 난수를 발생하여 가상 점수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h3의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에 문제 제시된 함수 랜드 비트윈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안쪽에 50부터 100 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50 입력하시고 심표 10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50부터 100 사이에 이미의 숫자가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시습할 때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결과와 저와 다를 수 있고요. 정답 파일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의 영역에서 세 번째로 큰 값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뺀 차이 값을 구한 다음에 kg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먼저 세 번째 큰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체중에 가서 세 번째 큰 값 구하면 83kg가 구해지고요. 마이너스 스몰함수를 통해서 두 번째 작은 값을 구한 값을 빼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M% 연산자 입력하신 다음 kg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큰 값 두 번째 작은 값 구해보셨고 다음은 할인액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4에서 판매액과 그 다음 주문량을 이용해서 할인액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판매액의 주문량이 500 이상이면 15% 300 이상이면 10% 나머지를 5%를 곱하여 계산하시오. 판매액의 15%를 곱하거나 또는 10%를 곱하거나 5%를 곱할 건데 조건은 주문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커서를 J1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주문량이 그거나 같습니까 500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판매액의 15%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액이 있는 I17을 선택하시고요. 곱하기 15%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500 이상이라고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다시 한 번 두 번째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니까요. 심표까지 Ctrl C Ctrl V 합니다. 500 대신에 300으로 수정하시고요. 10%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매액의 5%를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복사하셔서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한 번 두 번 작성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주문량에 따라서 판매액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식에서 판매액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는데요. 이 과정을 좀 한 번만 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한 번만 제가 Ctrl X 눌러서 앞에다가 Ctrl V 하고요. 그 다음 뒤쪽에 있는 판매액에 대해서 I17 곱하기 수식을 지워서요. 현재 판매액에다가 15% 10% 5% 중에 하나를 곱할 건데 주문량이 500 이상이면 15% 300 이상이면 10% 그 외에는 5% 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이 포함수를 수식을 통해서 곱하실 값만 계산하시고 공통적으로 들어갈 판매액에 대해서는 미리 앞에다가 작성해 놓으셔도 됩니다. 두 개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동일한 결과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5에서 굿즈 코드 표에서 캐릭터와 굿즈 코드 표에서 캐릭터와 그 다음에 상품 종류에 따른 해당한 굿즈 코드를 찾아서 I32 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표와 그 다음에 상품 종류표 영역에서 해당 상품 종류를 코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굿즈 코드표의 영역에 가서 실제 가져올 데이터 하는 이 코드 입니다. 이 코드에 B31부터 D34 영역의 데이터들 중에서 캐릭터가 라이언에 해당하고 상품 코드가 상품 종류가 머그컵에 해당한 LC라는 걸 찾아올 겁니다. 캐릭터를 가지고 행으로 그 다음에 상품 종류를 가지고 열로 지정해서 행과 열에 교차하는 굿즈 코드를 찾아오고자 합니다. I32 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 건 index hlookup 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index 라고 입력 하시고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굿즈 코드표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신표 행의 위치는 hlookup 을 통해서 찾을 건데요. 캐릭터가 있는 g32 셀의 값이 캐릭터 표에 가서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고자 합니다. F4 수식을 복사할 거 아니니까 F4 안 누르셔도 되겠네요. 생략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에 가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hlookup 을 사용하셔서 우리는 h32 영역을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되네요. 방향키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되시면 h의 다른 셀을 선택하셔서 방향키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품 종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상품 종류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두 번째 행에 가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h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해당된 캐릭터와 상품 종류에 따른 구축 코드를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타선문항의 계산작업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의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피버테이블 클릭합니다. 기존 워크시트 안에 A21세부터 표시해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부서는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출장지는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갑에다가 출장기간과 출장비 합계를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출장기간의 합계고 출장비의 평균이니까요. 합계 출장비에서 갑 요약기준을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시그마 값을 행으로 드래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버테이블의 모양이 좀 달라지죠.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 열의 총합계만 설정합니다. 그 다음 갑 영역의 표시 형식은 합계 출장비와 그 다음 출장비 합계에 대해서 갑필드 설정에 셀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출장비 합계에 대해서네요. 그럼 출장비 합계에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출장기간을 선택하시고 1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현재 표시되어 있는 숫자 뒤에다가 일자를 표시하겠습니다. 한글로 1을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옵션에 대한 설명인데요.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시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암 및 가운데 맞춤 빈 셀 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피버 테이블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내용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데이터 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점 G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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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별 표준 평균과 반영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수학 점수에 따른 총점의 변화를 C10부터 C19 영역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변하는 값이 세로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수식을 연결하실 때 결과를 표시할 위쪽 G9 셀을 선택하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그 다음 저희는 총점을 계산해 놓으셨던 G4 셀을 클릭해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물론 G4 셀의 수식을 복사하셔서 수식을 붙여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연결해 놓으셨던 수식과 값의 변화가 있는 영역을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B9부터 C19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분석의 데이터표를 찾을 수 있고요. 변화는 값은 10에만 있습니다. 세로에 있으니까 10 선택하시고 수학점수에 다가 현재 78점인데 55점 또는 60점부터 100점까지 값을 대입해서 총점의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수학점수에 따른 총점값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신 다음에 연결하실 도형은 별미 현수막의 리본 모양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시고 나서 연결하셔도 되고요. 또는 도형을 그리고 바로 매크로 연결까지 하셔도 됩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별미 현수막에 문제에 나와있는 리본의 위로 기울어짐을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B15부터 C16 영역에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입력하시고 기록을 누르시고요. 매크로 기록에 평균이 표시되면 확인을 누릅니다.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라고 입력하시고요. 1월부터 5월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구에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별미 현수막에 이제는 리본에 아래로 기울어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E15부터 F16 영역을 드래그하시고 텍스트를 테두리라고 입력하십니다.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테두리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에서 테두리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A2부터 G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평균 값을 지어보시고요. 그 다음 홈에 테두리가 없음으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아까 매크로 기록하셨던 평균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 테두리를 클릭하셔서 서식이 적용되는지 평균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제목은 A1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 중일에 등호를 입력하시고 A1셀 선택하고 엔터 누릅니다. 범내는 표시되지 않도록 범내 아래쪽을 선택하고요. 딜리트 누릅니다. 다음 데이터 계열을 하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겹치기에 3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간격 너비에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차트 영역에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시면 데이터 테이블이 있고요. 현재 범내가 범내 표지가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되죠.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또 하나 눈금선을 표시할 건데요. 기본주 세로를 체크하셔서 새로운 눈금선이 표시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을 선택하시고요. 굴림 글꼴을 목록에서 찾으시거나 직접 굴림이라고 쓰셔도 돼요. 크기가 11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11포인트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의 미세 효과의 파란 강조 1을 클릭합니다. 글꼴 크기는 차트 제목에 대해서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20으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재택근무 계열의 주황색 계열의 선택하시고요. 특정 요소는 아니고 전체네요. 재택근무를 선택하시고 서식에 도형 효과에 우리는 기본 설정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설정에 가셔서 기본 설정 2를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재택근무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추세선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서 지수 추세선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차트 요소에 오셔서 추세선의 지수라고 선택을 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차트가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좀 가로로 표시가 되는데요. 화면을 제가 140% 확대해서 표시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느낌이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